기추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번째 기본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결과를 표시할 위치 첫번째 위치가 B3셀입니다. B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생활, 기상 정보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상자료를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를 더블클릭합니다. 지역, 그 다음 지역명, 그 다음 기상 기상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월과 4월과 5월을 더블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지역이 지역을 선택하시고요. 강원이고, 이퀄 강원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이퀄 강원이고 두 번째 기상을 선택하시고요. 최고 기온이거나, 이퀄 최고 기온이거나 또는 평균 온도, 이퀄 평균 온도를 선택합니다. 기상을 선택하고, 이퀄 최고 온도 또는 평균 온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그 다음에 기상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기 위해서 표 도구의 디자인에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고요. 메시지 상자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입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시는데요. 조건은 I2부터 I3에다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고요. 임의로 저희는 조건이라는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I3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은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3에 커서를 갖다 놓고 아니면서라는 얘기는 엔드 함수겠죠. 어머이면서, 엔드니까. 그 다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낫이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백이 아니다. 이즈블랭크입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 작업 상황이 있는 G3에 있는 값이 블랭크면 보통 블랭크에 해당한 값을 넣지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낫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G3을 선택하고 이즈블랭크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낫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심표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작업이 아니, 공백이 아니면서 작업 상황이 품절 도서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작업 상황을 선택하시고 아닌, 같지 않다. 그 다음 품절 도서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이제 조건 작성을 하셨고요.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지는 않고요. 문제에서요. 입력 일자, 신청자 이름, 그 다음에 서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두 개만 컨트롤 C 눌러서 I7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입력 일자와 그 다음에 신청자 이름 이제는 서명과 서명, 저자 그 다음에 작업 상황 세 개를 컨트롤 C 눌러서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K7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자, 추출하여 필드명까지 복사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G43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까? 조건은 I2부터 I3에 작성해 놨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M7, I7부터 M7까지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B3부터 G43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시는데 조건은 세번째 행마다 글꼴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세번째 행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이 골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다가 3으로 나눴을 때 0이라면 0이라면 세번째 행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모드란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올 건데요. 기준 셀은 우리 P1셀부터 기준을 찾겠습니다. P1셀 그 다음 P1셀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달러 F살을 한번 누르시면 행 고정 열 고정 해주시고요. 달러 P1이라고 하시고요. 그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0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글꼬 스타일을 기울인 꼴로 하실 거고요.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에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색깔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왜 P1셀로 잡았냐면 범위 정한 데이터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세 번째 행 라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요. 그냥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오기 때문에 3, 6, 9 예,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지만 문제에서 세 번째 행마다 세 번째 행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행마다를 기준을 잡으려고 하니 위쪽에 P1셀을 기준으로 잡으면 나눴을 때 세 번째 행마다의 값을 지정할 수 있어서 P1셀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다음 나누기 3 이렇게 3을 나눠서 나머지가 0입니까? 라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P2셀에서 작업을 하실 거고요. 인쇄 영역이 P2부터 G43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 누르시면 이만큼의 범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 옵션을 클릭하셔서 인쇄할 내용의 페이지 전 가운데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체크해 주시고 머리끌 바닷걸을 클릭하셔서 맵 페이지 하단에 아래쪽이죠. 바닷걸 편집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구역에다가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페이지 1이라면 1 그 다음에 슬래시 딱 붙어서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바로 슬래시 하시면 되고요. 전체 페이지 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머리끌 바닷글에 전체 페이지 수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수 넣었고요. 시트 탭에 가셔서요.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반복할 행에다가 이 행을 선택합니다. 커서 갖다 놓고 행머리끌 2를 선택하시면 이 행을 선택할 수 있고요.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맞게 되었나 파일에 가셔서 인쇄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가더라도 항상 제목행이 이 행이 인쇄가 되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추면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양 공제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성명이 왼쪽에 있는 성명이 표 2에 가서 성명에 있다면 목록에 있다면 표 2 목록에 있다면 예 라고 표시하고요. 없다면 아니요 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함수는 if와 그 다음 is error와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부터 한번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d4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매치 입력합니다. m-a-t-c-h 앞에 있는 김가인이 신표 오른쪽 성명에 가서 성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문자를 찾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김가인은 성명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2라고 구해졌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존재하는 데이터는 1부터 4까지 라는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값이 구해지는데 존재하지 않은 성명은 이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is error 라는 함수를 사용하라는 것 같고요. 다시 d4의 거서를 갖다 놓고요. 혹시 에러가 있습니까? 라고 is error 라는 함수를 먼저 매치함수 앞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is error 라고 입력하고 끝에다 가로를 닫으시면 이 함수는 yes no 가 나오겠죠. 에러가 있습니까? 예 라고 나오겠죠. 에러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에러가 있는 부분에는 예 추류값이 나올 거고요. 에러가 없는 값에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에러가 없는데요. false가 나오겠죠. 엔터 누르면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false가 나왔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에러가 있는 부분에는 뭐가 나왔냐면 추류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입 추류값과 false 조건을 주고요. 추류값에는 뭐 false값에는 뭐 라는 값을 넣을 때 입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T사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다시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is l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해 놨어요. 추류와 false에 해당한 값을 구해 놨어요. 우리는 false에 뭐라고 할 거냐면 성명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있으면 문제는 예 라고 했잖아요. 예 라는 값은 이렇게 false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추류값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에러 함수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했던 부분에는 아니요 라고 할 겁니다. 문제에서 없으면 아니요인데 없다는 얘기는 에러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에러를 통해서 오류가 있습니까? 네 없으니까 에러가 났겠죠. 아니요 라고 표시하고요. 신표 에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찾았으니까 에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는 얘기는 false라는 얘기는 예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false는 예가 나왔고요. 추류값은 네 아니요 가 나왔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3개 함수를 사용해서 부양가족이 존재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마치 이제 에러 때문에 헷갈렸겠지만 정확하게 함수를 하나하나 다시 작성해서 분석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업자 번호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표3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합니다. 표3에 법인명과 사업자 번호가 있고요. 사업자 번호의 다섯번째 두 문자를 기호로 바꾸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제 법인명을 가지고 사업자 번호만 찾는다고 하면 H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6컵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법인명 G4를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표3에서 찾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는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정한 표의 두번째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사업자 번호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사업자 번호의 다섯번째 두 자리를 기호로 바꾸래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리플레이스 함수가 있습니다. 알리 P-L-A-C-E 리플레이스 함수 올드 텍스트는 조금 전에 가져온 사업자 번호에서 스타트 몇번째부터 다섯번째부터 몇글자 두글자를 심표 뭘로 바꿀거냐면 큰따옴 편문 꺼서요. 미음 눌러볼까요? 미음 눌러서 한자키를 누릅니다. 한자키 누르시면 기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우선 하얀게 먼저 9번 먼저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진한 검은 색깔 다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큰따옴 묶어서 두개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개 네 번 다섯번째부터 시작해서 두글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또 하나 중간중간 이렇게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equal 다음에다가 if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에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맨 끝에 가서 큰탐표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호는 삽입의 기호를 삽입의 기호를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한글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이용하셔가지고요. 기호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번호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재별 소득공재내역별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N14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마찬가도 제시된 함수를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if하고요. sum하고요. 텍스트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는 서식을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 if와 sum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조금 있다가 한번 넣어보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 배열 수식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1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대 if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함수를 사용합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if함수를 넣었고요. 조건은 신용카드 입니까 직불 카드 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에 일반 사용분 입니까 대중교통 입니까 전통시장 입니까 라는 두개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조건을 넣기 해서 가로를 열었고요. 첫번째 조건은 소득공제가 E4부터 E42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소득공제와 같습니까? M1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M14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아래로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M10에 있습니다. F4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F4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 있고요. 다시 F4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두번째 가로를 여시고요. 일반 사용분에 대한 내용은 토득공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F4부터 F42까지 들어가시고 절대 참조 그 값이 위쪽에 있는 일반 사용분 하고 같습니까? N13 O13 P13 13행에 있죠? F4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엔드 역할이죠.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곱하기 아 IF 함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안 해도 되겠네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심표 저희는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할 거냐면 문제에서 소득공제 내역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있는 I4부터 I42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신용카드이면서 일반 사용분의 합계 그 다음에 아래 내리시면 각각의 해당한 합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단위 천원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합계는 천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천원 단위 표시하기에서 다시 한번 N14를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이퀄 다음에다가 마우스 클릭 그 다음 텍스트 입력합니다. TEXT 가로 열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신표 그 다음에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인 경우 0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신표 뒤에 세 자리를 생략하기에서 신표를 넣었고요.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가 아니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복사해주면 뒤쪽에 있는 세 자리들이 생략이 돼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계산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커서를 N2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관계가 본인 부모 자에 해당한 일반 의료비에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최대는 라지 세소는 스물함수죠. 커서를 N21셀에 갖다 놓으시고 먼저 최대값을 구해서 최소값을 빼는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퀄 라지 함수부터 들어갈까요? 라지 이프 그 다음에 이프가 들어간 이유는 관계가 본인인지 분지 못지 잔지 해당한 값을 조건을 지정하기 해서 입구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관계에 해당한 데이터 C4부터 C42까지 선택하고 절대참조 F4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M21과 같습니까? 그렇았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또 하나 일반 의료비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소득 소득 공제에 가서요. 224부터 2242까지 선택하되 F4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위에 있는 N20과 같습니까? N20은 수식을 복사할 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20행에 있습니다. 고정하기 위해서 F4 누르시고 다시 한번 F4 눌러서 고정해주고요. 두 번째 조건도 좀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심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거냐면 금액 금액에 해당한 데이터 I4부터 I42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합니다. 이 값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라지 함수에서 첫 번째로 큰값입니다. 라고 1이라고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구한값을 다시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다 동일한데 함수만 다룹니다. 그래서 빼기 라지를 뺀 나머지를 쭉 범위 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 뒤에다 갖다 컨트롤 V 하시되 스멀 함수로 바꿔줄까요? S-M-A-L-L 이라고 스멀 함수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제는 수식을 가장 큰 값을 구했고요. 가장 작은 값도 구했습니다. 빼기로 빼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선 어떤 부분에 가로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 아 IF에 대한 가로가요. IF에 대한 가로 IF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IF에 대한 가로 다쳤고요. 여기가 라지 함수에 대한 가로가 다쳤고요. 마찬가지겠네요. 스멀도 복사해 왔으니까 동일할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가로가 많을 때 실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찾아야 되죠. 가로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딘지 여기 두 번째 가로인데 처음 시작한 IF에 대한 가로가 없었기 때문에 에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의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J4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신 다음 삽입에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의료비 보조 입력받는 값은 관계와 소득공제와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는 된 의료인 경우는 관계가 본인 또는 차 또는 처이면 금액의 8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또 IF가 필요하네요. 이 안에서요. IF 만약에 관계가 본인 또는 OR 관계가 자 이거나 또는 관계가 처 인 경우라면 된 그렇다면 그렇다면 FN 의료비 보조에다가 경우에는 80% 금액의 80% 라고 되어 있습니다. 0.8이 되겠죠. 곱하기 0.8 그렇지 않다면 본인 자처가 아니라면 50% S FN FN 의료비 보조는 금액의 50% 그 다음 지금 작성한 IF에 대한 구문을 닫으시고요. S FN 나머지는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는 그냥 0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FN 의료비 보조에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N 의료비 보조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관계 소득공제 금액 각각 클릭하시고요. C4 E4 I4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서 J4의 값을 J42세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피버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이 있습니다. P2부터 J30까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L2셀에다가 문제에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면 L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L2셀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럼 피버테이블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피버테이블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되는데요. 12월, 1월, 2월로 계산하는 겨울 기상 계산필드와 봄 기상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레이아웃 배치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추가작업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추가작업을 먼저 한다면 피버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계산이라고 있고요. 계산에 가면 필드미 항목 직합이라고 있고요. 계산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먼저 겨울기상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을 겨울기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겨울기상은 골 12월 더하기 1월 더하기 2월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하시고요. 닫기 누르시면 겨울기상이 하나 추가가 됐죠. 다시 하나 계산에 가서 필드에 가셔서요. 계산필드 추가합니다. 다음 봄기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3월 더하기 4월 더하기 그 다음에 5월을 더하시고 추가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문제 제시된 것과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행에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열에는 기상이 있습니다. 열에다가는 기상을 갖다 놓으시고 행과 열이 교체하는 데이터는 아까 추가하셨던 계산필드 추가하셨던 겨울기상과 봄기상을 가져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과 위치는 지정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값을 행 레이블로 위치를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은 피버 스타일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열 총합계만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피버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15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16이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15를 선택하고 피버 테이블 옵션에서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줄무늬 열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피버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 다시 2번에 가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지역 부분합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 부분합 기능을 실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정렬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정렬은 지역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렇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째 기준을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번째는 개화1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라면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기준으로 정렬하셨던 지역명이 기준이 되겠죠. 지역명을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어떤거의 평균이냐 날짜와 그 다음에 평년 평년차 개화1과 평년가 평년차 세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부분합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매크로 작업에 대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가 필요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C2부터 D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부분합 지역부분합 이란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구요. 텍스트를 지역별 부분합 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부분합을 해제했다 해제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지역별 부분합 클릭하시면 데이터 정렬되면서 부분합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원본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계열은 필요하지 않은 강주나 인천은 삭제하시면 되는데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구요. 부산은 지금 있죠. 그 다음 대구도 있구요. 인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제거하시구요. 강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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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볼게요. 서울 다음에 대전이 와야 됩니다. 대전을 선택하시고 위로 이동하겠다라고 해서요. 위치를 서울 대전 대구 선택하시고 위로 이동하셔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순서대로 법내 항목 계열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지정하셨다면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구요. 첫번째 데이터 원본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선형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네번째 보시면 표시기능 꺾은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을 3번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차트 레이아웃 3을 선택하시구요. 네 그 다음 세번째는 차트 제목을 차트 제목에 대해서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 equal b 셀 연결 하라고 했습니다. equal 넣으신 다음에 b 셀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b 셀 연결 해서 차트 제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크기를 15 15가 없네요. 그럼 하나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꼴 크기를 15로 수정해 주시구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 하셔서 최소값을 4.2 그 다음에 최대값을 5.8 그 다음 주단위가 0.2 가 되겠죠. 0.2 문제 제시된 그림에 X축 그러니까 Y축에 해당한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각각 입력해 주시구요.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구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 안쪽에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차트에 대한 5가지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번째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문항이죠. 먼저 쉬운 것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첫번째 폼을 보인다 성적 입력 버튼 누르면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성적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성적 등록 화면 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보이는 그 다음에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라고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면 성적 등록 화면이 있구요. 선택하고 코드보기 갑니다.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셔서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CMB 수강자에다가 로우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O6부터 P17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입력하시구요. 폼 초기화 작업까지는 첫번째 문제였구요. 두번째 등록은 조금 있다 하고요. 세번째 문다 종료를 클릭합니다. CMD 종료를 클릭하셔서 종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MSG BOS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거니까 NOW라고 입력하시구요. 또 하나 위쪽에 등록하면 종료합니다. 메시지를 현재 창에 표시하기 위해서 NOW 입력하고 신표 그 다음에 버튼을 종료를 선택하는데 버튼 종료를 생략하고 신표 타이틀에 다가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럼 두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닫기 누르시구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에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수강자 데이터가 연결이 되었는가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 뜨면서 닫히는가 아 언론 미를 안했네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메시지 상자 까지만 작성했으니까 폼을 닫겠다라고 언론 미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 뜨고 폼이 닫히는 걸 확인할 수 있구요. 이제 입력하는 부분이죠. 등록 버튼 눌렀을 때 내가 수강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석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등록하면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하는데 기준셀을 B5셀로 잡을 겁니다. 현재 연결된 행위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4가 되겠죠. 우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플러스 4를 하시면 됩니다. B5셀 기준으로 플러스 4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이 오른쪽에 있나요? 연결된 데이터가 학번과 성명이 있는데 이따가 학번을 선택하면 학번과 성명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겁니다. 학번은 우리 열로 세워볼까요? 제가 화면이 좀 작아서 이거를 화면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AR이 1번이 되겠고 학번은 2번 3번 4번 5번 그쵸?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J가 10이 됩니다. 11 12 13 14 15 5가 5가 되겠구요. 16이 P가 되겠습니다. 열의 번호에 대한 얘기구요. 그 다음 또 하나 실행했을 때 내가 학번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값이 얼마가 나오죠? 얘를 첫번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에서 0이 나옵니다. 0 플러스 얼마를 해야만 홍의주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홍의주에 해당한 데이터 위치가 6행에 있습니다. 도하기 6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우선은 여기까지 이 정보를 가지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 데이터를 입력하면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등록 버튼 작업하겠습니다. I는 레인지 아까 기준이 어디였죠? B 오셀이었죠? B 오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면 아까 4개였죠? 거기다가 도하기 4를 하겠습니다. 셀즈 I, 2에 다가는 셀즈 CNB 수강자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도하기 6을 하면 여섯번째 행에 15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이름 말고요 수강자 다음에 있는 학번 말고 성명도 가져올 수 있도록 세번째 C열에다가는 16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셀즈 I,4 에다가는 TXT 결석에서 입력하는 값을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2열이죠. 2열에다가는 지각에 입력된 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출석입니다. 출석은 잠깐 창을 닫아보면요. 결석과 지각은 여기 폼을 통해서 입력하는데 출석은 가제평가도 직접 입력할 건데 출석은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20배기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작성하겠습니다. 셀즈 I,6 여섯번째 출석은 문제에 나와 있기론 20배기 가로 열고 결석 셀즈 I,4 에서 곱하기 결석 곱하기 2 도하기 지각 셀즈 I,5 에서 곱하기 1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이제 일곱번째부터는 일곱번째부터는 가제 TXT 가제 점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 넣으시구요. 여덟번째 평가도 마찬가지로 TXT 평가에서 입력하는 값을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번은 찾았고 성명도 찾았고 가제까지 평가까지 했습니다. 비고가 남아있는데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비고는 아홉번째는 수식을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출석이 몇번에 있었죠? 여섯번째죠? 셀즈 I, 6이 여섯번째 출석이었죠? 12보다 작으면 된 출석 미달 이라고 표시하래요. 출석 미달 여기에 나가는 출석 미달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엔드이프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작을 경우에만 출석 미달로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셨고요. 이제 닫기 한번 누르겠고요. 그 다음 실행버튼 한번 눌러서 수강자 홍 희주 결석을 5번 했어요. 지각을 2번 했어요. 가제점수를 20점 그 다음에 평가를 70점 이라고 넣고요. 등록버튼 누르면 홍의주 이렇게 각각에 해당한 점수 평가가 구해졌고요. 출석점수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비고 출석 미달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시저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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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